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로에서 온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한국어를 많이 잘 하지 못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알았죠. 자기소개와 한글 쓰는 법은 알았어요. 한글은 24글자밖에 없어서 아주 배우기 쉬웠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저는 거의 1년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 등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들이었어요. 1위급 한국어 강좌를 들었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도전 세계에서 온 많은 유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 한국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처음 배울 때 문법과 발음이었어요. 한국 문법은 노르웨어와 전판대예요. 즉, 문장기 때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금방 익숙해졌죠. 또, 발음이 어려웠어요. 일본어 엠틀이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어, 와, 오 같은 발음들이에요. 처음 들을 때는 차이가 정말 없는 것처럼 들었어요. 문법과 발음은 정말 어려웠지만, 한글은 정말 쉬웠어요.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하면 한국어의 쓰기 책에는 매우 쉬워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2급, 저급을 마쳤어요. 노르웨어에 돌아온 후에도 계속 혼자서 한국어 문법을 읽고, 연습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선고파 기다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